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한국의 사회 오늘 내 손은 낮떻한 중독불에 비 막내 아름이 참가가도 날 알떠르가 빠졌다면 병실 거든지 죽는 줄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만인 것이오 이들은 그대도 내가 낫지요 부산이 손으로 달아나지는 낫동안자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원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엄마 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한숨에 내 모습을 봤던 못난 아들을 달려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황소원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엄마 했어요 아버지 엄마 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다음번에 내 모습을 봐주시키는 그러면 안주신 이번 이준에 눈에 가진 이 Brothers 예를 들면 안주신 또 안주신 한글자막 by 한효정